지금 1위 후보 누구야? 아, 엑소랑 레드벨벳 제목은 뭔데? 이것도 몰라? 코코밥이랑 빨간 맛이잖아 수록곡으로는 엑소는 너의 손짓, 전향 레드벨벳은 여름빛도 있어 레드벨벳이 1위 했다 레드벨벳이 1위 하긴 했지 근데 엑소가 올해 총 10번이나 1위 했고 빨간 맛은 5번이나 1위 했다니까 아, 근데 이번 우리 구호 의원 후보 알아? 무슨 의원? 공약도 모르겠네 투표 날은 알아? 그걸 알아야 돼? 음악은 4분을 행복하게 하지만 선거는 4년을 행복하게 합니다 수많은 선거방송이 있지만 한국선거방송이 없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한국선거방송 상대 5편의과목은 4일 전과포방송이 없던 MacBook